누가 뜯고 뜯는냐 잠깐만 잠깐만 내 사막이야 잠깐만 내 사막이 아 이거 약간 아 아 아 자네 무슨 손 좀 쐈구나 아냐아냐 이거 지금 이건 이거 손 대지 말고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이제 5년이구나 이게 아까 무인 하나 이게 원래 원래는 진민석인데 진민석은 탈락 맞네 채민이 형 맞네 그래 그래 이거 하나는 빼버려 다시 다시 한번 채민이 형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채민이 형 감사드립니다 17년 15일 가만히 아직 멀었네 15일 세게 4일 4일 2일 3일 3일 5일 중요한게 내일 봐봐 요건 백겐 됐지만 더 중요한게 아까 2,000원에 몇개 남았냐 일곱개 남거나 6 내일 만약에 3개 구하면 이것도 백겐 안정이다 만약에 3개 구하면 더 중요한게 더 중요한게 감사합니다.